오케이 야 손까지 안 들게 이렇게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요? 이건 어쩔 수 없어 야! 어쩔 수 없어 거북이니 어떻게 해요? 저는 얼마 전에는 주헌이랑 OST를 끌리는 여자라는 OST를 해서 나 그리도 바쁜지 왜 그댄 날 느끼진 못해 네 네 혹시 빗사람을 꺼주실래요? 아 그래요? 기현이 형이 빗사람을 주기 때문에 아 나도 아니야 오피하고 싶어요 근데 2대2된 거야 근데 2분 남았어 어제 왔어 저 제가 많이 퇴근해야 될까요? 아 기다리세요 아 좀 우리 좀 기다리세요 오케이 오케이 저는 구렁이 하고 싶어요 저 눈물은 그러네? 그러면 우리 주헌씨가 제비를 다 가져갔어 주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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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비 나는 원하는 거를 해주고 싶어 우리 멤버들 아까 주헌이가 계속 제비를 얘기했기 때문에 나는 처음부터 생각했어 내가 놀부리 짚는다면 주헌이가 꼭 제비 줘야 이렇게 예상하는 방식이 너무 싫어 아 너무 하고 싶다며 약간 오케이 일단 주름 그리면 되잖아 어 왜 그럼 화이트에서 내는 거를 뭐 그래 이거는 그걸 유봐봐 알아서 알아서 네가 그렇게 아는 거지 주헌이를 좀 티를 내주던가 주헌이라도 그려주던가 눈 이렇게 그렸어 그래서 눈 그리려고 짝짝을 그려 땡땡 그리면 어떡해 나 이렇게 일자로 일자로 이렇게 힘들자마자 했어요 신청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거절을 당한 거예요 아 이게 한 방에는 안 돼요 프로필 사진이 없다고 어 컨셉이라니까 그지 어우 되게 싫어 진작에 달았지 사진 걸고 아 그러니까 나는 별로 이제 그 배지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만했는데 어 아니야 아 아니야 아니야 꼭 말을 이렇게 한다 아 노 아니라고 노 와 많이 억울하신가 봐요 이거 먹어봐 나쁘지 않아 근데 그냥 아 아 하하하하 하하 형원이 형원이 찐 리액션 저 웃어요 형원이 좋아한다 형원이가 좋아하네요 아 압셋글리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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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압셋글리는